기상캐스터 배혜지 예정합동이나 고신총회 같이 보수적인 성향의 교단에 아직 여성안수 제도가 없습니다. 다만 몇 해 전부터 예정합동총회 안에서 여성안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. 최근 이 교단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 TF가 여성사역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청회 열고 교단의 여론을 모았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공청회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? 네, 여전히 여성사역자들이 설 자리가 좁다, 뭐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자리였습니다. 여성사역자들이 원하는 안수능커녕 동역사라는 이름의 새로운 직분이 제한되기도 했는데요. 여성들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동역사라는 직분은 어떤 사역을 하는 직분인가요? 네,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사역자에게 동역사란 명칭을 부여하자라는 제안이고 이 같은 내용이 TF 내부에서 나왔는데요.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돕는 베필이라고 부른 점과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역자라고 호칭한 내용 등을 근거로 만든 조어입니다. 이 목사 안수를 바라는 여성들에게 동역사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는 셈입니다.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목사 양성기관인 신학대학원에 안수를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이 어떻게 진학을 할 수가 있던 거죠? 네, 이 점이 바로 핵심인데요. 예장합동총회는 여성들에게 목사나 장로 안수를 주지 않지만 오랜 세월 교단 신학대학원에 여성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남성과 여성 졸업생 사이에 큰 차별이 있었습니다. 이 장로교회 신학교육은 노예가 신학대학원에 목사 후보생 교육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. 그래서 노예장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 예장합동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여성들은 노예장 추천서를 받을 수 없고 대신 출석하는 교회 단임 목사 추천서를 받고 진학해 왔는데요. 학교에 다니다가 노예장 추천서와 단임 목사 추천서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걸 알고 좌절하고 있다고 합니다. 실제 공청회 현장에서도 총회가 여성 사역자의 인권을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다. 이 목사 후보생이 될 수 없는 여성을 뽑아서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는 내팽개쳤다. 뭐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. 또 개혁교회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 한국사회 총회 앞에서 해선 안 되는 일을 총신대와 총회가 했다. 반성하고 회개하자. 뭐 이런 촉구까지 있었습니다. 네.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올해 9월 열리는 예장 합동총회 여성 안수 현의안이 다시 올라온다고요. 네. 보통 총회에서 다루는 헌의안은 노예들이 상정해야 하는데 보수적인 교단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지역 노예가 여성 안수를 헌의할 가능성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다만 동역사 제도를 TF가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 이에 대해서는 교단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좀 있는데요.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이런 당사자인 여성 사역자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. 네. 이 여성 사역자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주연 총신대 신학대학원 여동문 회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. 이 교단의 고민은 알겠지만 동역사를 수용하기엔 온도차가 너무 크다. 이 예장 합동 교회에 다니며 뜨거운 은혜와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우리가 결국 이렇게 되고만 현실이 안타깝다. 이 여성 사역자들은 묵묵히 우리 길을 걷겠고 목사 안수가 궁극적 목적이지만 TF가 이번 총회에 설교할 수 있는 권리인 강도사만이라도 허락을 꼭 해달라. 이거를 관철시켜달라.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. 네.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여성 사역자들의 안수 문제도 모쪼록 잘 해결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